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고요.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하셨다고 알려졌고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분이 4천억 부자가 말하는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는지 이 11가지 질문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11가지 질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할 수 없는가? 두 번째,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없는가? 세 번째, 있어 보이고 싶은가? 네 번째, 5년간 안 써도 될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가? 다섯 번째,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가? 여섯 번째, 승부욕이 강한가? 일곱 번째, 부자가 되면 대중과 함께 살 마음이 없는가? 여덟 번째,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가? 아홉 번째, 복리를 모르는가? 열 번째,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다 갚지 못해 2월 시켰는가? 열 번째, 귀가 얇은 편인가? 이 11가지 질문들에 예스 아니면 노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스가 몇 개인지, 노가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보세요. 한번 세보세요. 한번 세보시고 그 다음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김승우 회장님은 만약 이 질문들, 11가지 질문들에 예라는 대답이 5개 이상이라면 투자를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라는 대답이 5개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는 고사하고 돈도 저축하고 있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투자는 동업이고 경영참여이며 이 단어는 가치를 따라 움직일 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많이 했다 하면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투기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단순 매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사과를 도매상한테 사와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을 보고 투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한 거예요.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를 5만원에 샀어요. 그걸 6만원에 파는 거. 이거는 단순 매매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진짜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냥 5만원에서 6만원에 판 시세차익을 본 딱히 삼성전자에 투자할 이유가 사실 없는 그런 투자라는 겁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거죠. 트레이딩. 그래서 이 사과 사례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건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아마 명확히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지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떼와서 소비자들한테 팔고 있는 이런 도매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또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도 스스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준이라는 것은 남들이 만들어진 기준이 아닌 내가 만든 기준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이 사람 말이 맞아 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진 기준이 그냥 따라가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투자가. 그래서 내 투자 철학은 무엇인지 내 투자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래도 내가 투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어 보이는 좋은 자동차를 사야 하고 명품 가방과 비싼 옷을 산다. 이러면 김승권 의원이 마찬가지로 투자 자격이 없다. 명품을 소비하고 좋은 자동차 사면 부자처럼 보이고 싶을 때 돈을 쓰지 말고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써야 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드 빚내가지고 명품백 사고 좋은 옷 입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써야 되고 부자가 되려고 돈을 써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부자처럼 보이려고 돈을 쓰는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면 스스로 알리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최소라는 말이에요. 5년이 포인트가 아니고 최소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내가 이거 투자해서 6개월 만에 2배를 벌 거야. 뭐 4배를 벌 거야. 1년 만에 10배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5년간 투자가 물론 10배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10배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어떻게 되죠 근데? 그 돈이 사용처가 없어야 돼요. 5년 안에. 5년간 쓰지 않는 돈 쓰지 않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말든지 아니 그럴 돈을 만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장 내가 1년 뒤에 써야 되는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하면 큰 코를 닥친다. 시간은 인간보다 현명합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투자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수입에서 일정한 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셔야지 뭔가 올인해서 내가 승부수를 띄워야지 베팅해야지 이러면은 결국에는 쫓박을 차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유통기한이 긴 돈 내가 한 5년 동안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에 그런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또 승부욕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등락에게도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베팅 해가지고 오늘 30% 먹었어. 대박이지 나 역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투자에 성공하면은 모든 곳에 소문을 내고 돈 벌었다. 돈 벌었다. 이러고 내가 오늘 밥값 살게. 내가 오늘 술을 살게. 이러면서 돈을 다 써버리죠. 하지만 내가 베팅할 때마다 성공하면은 걱정이 없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베팅을 잘못하면은 한순간에 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상품과 서비스는 대중 안에서 성장하고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에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장터에 가본 일이 없으면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에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장터에 가본 일이 없으면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트에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트에 가서 신제품 라면이 뭐가 나왔나 신제품 과자가 뭐가 나왔나 신제품 만두는 뭐가 나왔나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야 지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 이러면은 그 회사에 한번 그 주가를 확인해 봅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을 이해하는 노력들이고 그런 것들이 우연히 맞아 또 떨어지면은 허니워터칩 같은 사례처럼 짜왕 같은 사례처럼 그 기업의 주가가 막 짧은 시간 동안 그 실적이 반영돼가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늘 시장 안에서 호흡하고 시장의 그 동태를 살펴야 된다. 빨리 버는 돈은 빨리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돈을 벌려면은 눈부신 위험 자산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코인 뭐 이런 거 되게 위험한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급하게 돈을 벌어서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가장 늦게 부자가 되거나 부자가 영영 되지 못할 확률이 훨씬 크다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소중하게 모은 존잣돈 마저도 이럴 수 있거든요. 이 투자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10번 투자해서 9번 성공하고 마지막 10번째에서 실패하잖아요. 내 수중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뭔가 9번을 실패해도 마지막 10번째에서 투자해서 성공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위험한 투자에서 단기간에 급등한 수입 종목을 발굴하고 높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혹은 9번째, 10번째에서 실패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복리라는 것 복리라는 것은 고모 이름이 아니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글을 모르고 대학에 온 것과 같다. 그래서 글을 배워서 다시 와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려면 복리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고 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리는 제가 영상에서 수소 없이 많이 설명했죠. 그래서 제 영상들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 잔액을 이월시키면서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된다고 김승호 회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귀가 얇다는 것을 귀여운 선품 나 귀 얇아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귀여운 선품으로 생각하는데 귀가 얇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귀가 얇은 사람들은 가족과 가까운 이들을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또 귀가 얇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가까운 사람들의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뭐 A라는 사람을 들었는데 택시타는데 택시기사 하는 말 듣고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투자를 할 때 내가 내 돈만 갖고 하면 좋는데 가족돈을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귀가 얇은 사람을 그 얘기 듣고 다른 친구들한테 다 꼬들겨가지고 그걸 또 사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큰 피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마음의 자립이 생기고 매사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스스로 마음의 자립이 생기고 매사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투자하실 때는 내 투자 철학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없으면 투자하시면 안되고요. 내가 투자 철학이 있다.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의 투자 철학을 들여다보시면서 이 투자 철학이 맞는지를 점검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